윗집에 층간소음에 보복하려 진동이 강한 스피커를 설치해 귀신 울음소리 등 각종 소음으로 시끄럽게 한 부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 대전지법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올해 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생활소음이나 귀신 소리를 종일 틀어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로 40살 A 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층간소음 보복으로 저지른 뒤 반성한다고 했지만 주변 이웃들까지 큰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